저희 꿈의 장스타의 후속곡으로 활동할 캣앤독 자켓 촬영하러 왔는데요 강아지랑 고양이랑 동물들이랑 같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 이 친구 내재된 끼가 엄청난데 강아지랑 고양이랑 동물들이랑 같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님이 되게 잘 찍어주실 것 같아요 잘 한번 받으실 것 같아요 아니요 같이 찍을게요 옳지 잘 볼게요 잘하네요 오늘 저랑 그 친구랑은 처음 본 사이인데 너무 잘해줘서 되게 놀랐습니다 역시 귀여워요 너무 좋아 인형 아니야? 귀 움직여서 인형 아니야? 혹시 강아지 동물들ordnung 동룡 강아지가 프로네요 오 귀여워 약간 위에서 택기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바뀔 리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강아지가 강아지인거 보단 강아지가 강아지인거 보단 진짜 나 토끼예요. 저런 토끼예요. 토끼가 제일 귀엽어요. 우리 애기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너만 있으면. I wanna be your friend. 너를 지기 싫어. I cannot be your friend. 제 집사실 텐을 계속해서 네 옆에. 별의 자리. 억울한 네 옆에. 별의 자리. 자! 저희 오늘 헤덴 독 자켓 촬영이 드디어 마무리가 됐습니다! 경제사님 너무 수고 많았고 우리 함께 동네 친구들 둘 다 수고 많았어요. 맞아요. 되게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. 다들 사진도 예쁘게 많은 것 같고. 네. 너무 다 예쁘게 나와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. 맞아요. 오늘 재킷 촬영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. 이렇게 동물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도 너무 즐거웠고 진짜 행복한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. 멋진 사람들로 대결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!